안녕하세요. 판례공법원장님의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판례공법 인사 예금 만기 이후와 지체 손해 이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18-5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예금 청구소송이고요. 교회가 원고고 피고는 하나은행인데 은행이 상고해서 은행의 일부 이율에 관련해서는 은행이 이긴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원고고 교회는 피고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회가 당사장의 소송은 본안 내용보다 대표자의 자격이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고은행은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면서 본안전 항변을 합니다. 원고의 대표자 A는 이 사건 총회 및 결의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당회장인 B의 소집 통보는 적법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교인 전원이 참석해서 A의 대표자 선정안건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건 총회에서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A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A를 적법한 대표자 그리고 이 사건 총회에서의 이 사건 소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한 다음에 대표자가 인정됐으니까 예금 반환은 인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금 반환 인용 및 만기 이후부터의 지체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사건에서 대부분 문제 잡았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즉 예금 채권 반환 청구에 있어서 예금 만기 이후에는 과연 은행이 지체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일반 채권처럼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 문제예요. 요즘은 예금 이율이 굉장히 낮죠. 2% 3% 되고 지체 책임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지체 책임을 언제부터 지느냐 청구가 있을 때부터냐 아니냐. 청구가 있을 때는 소송이 제기되때부터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예금 채권은 소비 임치 계약이다. 소비 임치. 예금 채권은 소비 임치 계약이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하고 임치. 임치라는 물건을 맡겨주는 건데 다만 그걸 맡겨주는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고 대체물로 가서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걸 소비 임치라고 하는데 소비 임치 계약에는 대표적인 게 예금 채권입니다. 수치인인 피고의 예금 반환 채무는 원고에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의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만기 후에도 원고에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심리를 해야 되니까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지체 책임을 드는 게 아니고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약정상 만기에 지급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에 통장에 바로 입금해 주게 되는 그런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지급 청구를 바로 만기와 이월 자동 지급 청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면 지급 책임을 지겠죠. 이 사건에서는 예금이 그런 약정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금 만기만 있었던 사건이죠. 만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금 계약은 소비 임체 계약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금 만기일 이후의 이유를 약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이액 지급 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예금이 만기 됐다고 해서 곧바로 지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만기 후의 이유를 적용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만기일 이후에 지체 책임을 진다는 전제로 지연수록 위자를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만기 이후에는 약정 이유를 지급하면 약정에 따라서 약정 이유를 지급하면 되고 원고에 적법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는 지연수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약정 이유를 지급하는 이유를 상당히 크고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은행 같은,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의 이런 예금들이 30억, 40억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유를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약정, 지체 책임을 언제부터 질 거냐 이유를 언제부터 몇 프로, 언제부터 몇 프로 이거에 관련해서 하는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